자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겁니까 했다면 저요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쿠팡플레이의 snl 코너에 출연해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저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고 참 하기에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 대통령이 되고 싶겠죠. 되고 싶은데 이번에 참 안철수 씨가 운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분당갑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한 58% 정도 줬을 겁니다. 조금 이따 이러면 알려지겠지만 당일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가 58% 정도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이번 선거 보시게 되면 이 보시죠. 경기 성남 분당갑 더불당의 이광재 후보가 붙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원래 29,326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안철수 8만 7천 표 더불당의 이광재 5만 7천 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이광재 후보한테 18,589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격차를 1만 737표 차이로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위조투표율을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선관위 발표 더불당 후보의 득표수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하신 분이 더불당 후방에 던진 표에다가 위조투표율을 더해 준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구도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율을 더하라고 자격을 준 적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에 좀 세게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후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준 겁니다. 이게 가짜가 4분의 1, 진짜가 4분의 3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8,375표 국외 부재다 투표 605표 이 빨간색 칠해놓은 부분들이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해 준 위조투표율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 표들이 다 부풀려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에 뭘 사용하는 거 아니까 선거인수를 쓴 겁니다. 선거인수. 선거인수는 정당별 후보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컴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일정 퍼센트가 자리시나 통행시처럼 바로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그렇게 부정선거에 조작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조작했냐 조작 안 했냐는 것은 단박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그려보시게 되면 좌우대칭의 차익값이 10% 좀 크게 나오면 100% 조작을 한 거죠. 그림 그려보게 되면 선관위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무슨 작업하는지 선거 데이터를 다 지금 여러분들 그냥 내려버리고 일반인들이 못 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작을 했다는 그냥 결정적 증거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가짜 사전투표율은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게 14%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한국의 식자층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노예가 되고 자기도 노예가 됐는데 누구도 흥분하거나 누구도 여러분들 뭐죠 격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혼은 다 죽은 겁니다. 시체만 난 겁니다. 강시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혼은 죽은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사람이 기백과 혼이 살아있어야 밥도 여러분들 잘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혼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정의가 나발이고 따위고 관계없고 뭡니까 돈 빼고는 아무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도 분노할 수 없는 민족이면 그냥 그대로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보시죠. 너무나 찬란한 아름다운 그림표가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 오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완전 정리될 때까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안철수 씨가 허소리를 하니까 여러분들 네가 어떻게 당선된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에 다루는 거지. 아침부터 열받으라 여러분들. 다루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하니까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분당갑 안철수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8589표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주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8.68% 뿜튀기하고 그래서 원래는 안철수 후보가 29,326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737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축소 조정했다. 위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광재 더불당 후보를 더해 준 것은 18589표고 더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와 가지고 신분증을 스캔하고 위조 사전투표용지를 한 장씩 받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여러분들 더해 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 성부를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29,326표로 이긴 후보를 1737표로 이긴 것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표 위조투표지 가 이 위조투표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위조투표를 뭐죠 18000표를 더해 준 겁니다. 누가 더해 줬습니까 북한 해킹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냥 내부에서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8000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18000표를 그건 뭡니까 더불당 후방에 딱 대가 여러분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들 들리니까 과천에서 지금 데이터를 다 내려가 국민들이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일회의이거든요. 4.15 총선에서도 그 데이터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율이 25.96%인데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34.64%가 사전투표에 왔다고 이러면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8.668%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18589표를 만든 다음에 진짜 세 장당 가짜 한 장을 투입해 가지고 이강재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율을 38%포인트에서 54%포인트로 늘려준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0%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을 54%로 올려준 겁니다. 무려 14%로 올려준 겁니다. 이게 또 부정선거의 어마어마한 증거지 않습니까 군단갑의 여러분 투표자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당일 투표에서 59%를 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한테 압도적인 승리를 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운 좋게 안철수 리와 당선된 거죠. 59% 정도 여러분들 당일 투표 받는 것은 이례적인 수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나라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에 살아가기로 국민들이 여러분들 국회에 명시를 한 것이 바로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인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조작을 해놓은 것하고 여기서 찾아낸 3장당 1장의 위조 투표율을 투입한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이 제거된 상태를 오른쪽으로 구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얼마나 늘씬합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교차가 됩니까 차익값 크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한다는 이야기죠.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조작이 제거된 상태에서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한 표까지 선관위 자료를 다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표까지 이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오른쪽에 조작되지 않는 실제 사전 투표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 규칙을 여러분들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을 다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위조 가짜 사전 투표 득표율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재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다 깔아뭉개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송들을 모니터하는 사람은 좀 힘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폐부를 찌를 테니까 그리고 이걸 지금 없앨 수는 없거든요.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9%를 얻었거든요. 59 대 40으로 이긴 겁니다. 그거를 만 8000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어 가지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54%를 얻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59%를 얻었기 때문에 역전을 못 시킨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조작한 건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왜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되는지를 여기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하면 자기 표 가운데 일정 퍼센트가 자리세로 정확하게 울당 후보 함께 대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서현 일동까지만 구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자료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광재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 8,375표 조작 이광재 후보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605표 조작 이광재 후보의 서현 일동 관외 사전 투표 득표 3,703표 조작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표가 왼쪽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거관립위원회가 더해진 위조 투표 집 개수가 몇 개나 간단합니다.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3 플러스 2가 4입니다. 4분의 1은 가짜 4분의 3은 진짜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거인수 선거인수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정확하게 도덕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표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외 사전 투표 이광재 후보의 8,375표에 포함된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투표지 수는 관외 사전 투표 선거인수 16,041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16,041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4,100표입니다. 4,100표를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선관위가 미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이광재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8,375표에서 4,010표를 빼면 4,365표가 진짜로 사전 투표에 오셔가지고 이광재 후보와 함께 표를 던진 사람 숫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 국민 투표를 이광재 후보가 605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는 262표밖에 아니고 이건 제외 동표가 262표를 던진 겁니다. 나머지 343표가 뭡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342표를 그냥 집어넣어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이게? 605표 가운데 344표 3표가 가짜인 겁니다. 제외 동포들이 이광재 후보와 함께 던진 표수는 262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밝혀진 거죠. 여기까지 오는 데 4년이 걸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내는 데까지 거의 4년이 걸린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대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용인병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많이 했죠. 용인병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많이 했는데 용인병을 가만히 계시 보시죠. 용인병은 내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용인병은 오늘은 안 되고 용인병은 용인병을 여기 보시게 되면 용인병이 여기 나오네요. 표를 1829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석국민의힘 후보가 17444표로 승리했는데 18295표를 집어넣어가지고 부성찬 더블당 후보가 851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맞는 경우입니다. 이은주 후보 다음으로 표를 많이 집어넣은 지역이 경기도에서 용인병입니다. 이은주 후보에게 18713표를 승관위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고 다음에 부성찬 더블당 후보에게 18295표를 투입한 게 두 번째입니다. 승부가 바뀐 경우죠. 여기 오늘 계시는 김영선님이 이걸 잘 카피해가지고 당사장께 전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제가 지금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해가지고 작업들 한 거죠. 그러니까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그대로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왜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그렇게 하면 관외 사전투표 위조투표지 개수도 찾아낼 수가 있고 제외국민투표 위조투표지 개수도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위조투표지 개수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관위 자료 받아가지고 그냥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여러분들 조작값 여러분들 구해가지고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여러분들 대부분 지역은 5분의 1인데 여기에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니까 더 심하게 조작한 거죠.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규칙을 가지고 다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했으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경기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54대6으로 더블당에 압승했다. 그런데 여러분 계산해보니까 20석을 차지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14석이 당선자와 낙선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사전투표를 투입해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 명단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공개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관심 있는 분이 김은혜 후보는 참 운이 좋네요. 1만 8천 표를 투입한 것이 아니고 1만 6천 표를 투입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분당 의뢰 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에서 거의 60%대의 그런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런 보시게 되면 이 김은혜 후보는 참 운이 좋았다는 것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에 특히 여기에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 고석 후보 김종혁 후보 김용태 후보 이런 분들은 1만 7천 표를 1만 8천 표를 집어넣어 가 이런 낙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은혜 후보는 1만 5천 표를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이 김은혜 후보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분당 의뢰에서 발생한 일은 거의 전국에서 일어난 거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조작 분당동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것이고 여기에 선거관립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더해 준 위조 투표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곳도 예외가 없이 그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데 여러분들 활용한 것이 바로 사전 투표 선거인수 노란색인 겁니다. 노란색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보시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수 8834표가 진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부풀려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부풀렸냐. 맨 뒤에 있는 선관위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더해 준 위조 투표지 개수가 3786개입니다. 3786개를 어떻게 구했냐. 관외 사전 투표 선거인수 15144에다가 4분위를 곱해가 3786개를 구한 겁니다. 그럼 8834에서 3786배를 빼면 실제로 우편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를 지지하신 분은 504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5048명 대신에 3786표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전산조작 그리고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 투입 두 가지를 좀 해가지고 부풀린 겁니다. 제외국민 투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가 588표를 받았다 하면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선거관리비원회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후보를 너무나 사랑하사 더해 준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가 323표가 있는 겁니다. 제외국민들이 던진 여러분 진짜 표는 265표인데 거기다 이런 배꼽보다 여러분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323표를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넘게 해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 계산이 이렇게 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다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이 가능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선거인 수의 몇 분의 1을 훔쳤기 때문에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선거안위 위조가 여러분들 왜 발각이 됐느냐. 이 사람들 지금 조금은 긴장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 방정식을. 제야 전문가 분석자하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거 데이터를 다 내려가지고 일반인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y equal a plus bx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다 선형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a가 뭐죠 절편 y의 이름 이만큼 더해 주지 않습니까 0으로 인터셉터를 만드는 겁니다. 위조 투표제를 이렇게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서 이 규칙을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대부분 5분의 1 그러나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국힘당 후보인 안철수 김안철수 그 다음 뭐 강철호 고석 이런 사람한테는 4분의 1을 서울처럼 조작하고 나머지 지역은 5분의 1 부산은 여러분들 5장당 1장 6분의 1 호남권은 3장당 1장 4분의 1 그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사전투표인 여러분들 한 31년에 확정이 됩니다. 이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치 성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분당을 해 김은혜 후보가 출만됐던 지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략 김은혜 후보가 200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죠 김병욱 후보가 대개 250표 정도 나올 거다. 이게 통밥이 다 나오는 겁니다. x만 보면 x가 나오기 전에 다 아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김은혜를 낙선시키려면 한 100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200표다. 그럼 200표 이러면 100표라는 것은 뭐죠 두 표당 한 표를 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을 곱하면 100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단순한 겁니다. 이러면 여기까지 도달한 데가 4년이 걸린 겁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 노력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어느 놈이 조작했는지만 차단 못 낸 겁니다. 나머지가 여러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5,699표 많이 투입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4만 7,098명 두 개 합쳐 가지고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6만 2,797명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사기를 친 겁니다. 이런 사기를 원래는 4만 7,098명을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표를 더한 겁니다. 본인들이 표를 더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금지 캠코드 촬영 금지 선거인명부 실물로 된 거 없애기 그리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 한 달 뒤에 삭제로 지금 바꾼 겁니다. 내일모레 5월 9일이면 삭제됩니다. 5월 9일 삭제가 되면 이 문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철두철명에 모르게 몇 명이 이런 투표장에 왔는지 몰라야 본인들이 15,699명을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은혜 후보가 18,762표로 이겼는데 3,063표로 이긴 것으로 축소 왜곡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승관위가 해온 겁니다. 이런 짓을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승관위가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위해 쓴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25.70%인데 33.4.31%가 사전투표소에 왔다고 이렇게 뻥튀기를 8.60%가 부풀린 겁니다. 15,699표를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에 쑤셔 넣어준 겁니다. 김병욱 사전투표 득표율 42% 조작되기 전에 조작하고 나서 56%를 조작한 겁니다. 김은혜 후보가 참 잘 싸웠습니다. 58%를 얻었네요. 58대 41로 이겼기 때문에 당일 투입해서 무려 17%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못 뒤집었던 겁니다. 1만 5천표를 집어넣는 데다. 운이 좋은 거죠. 조작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수치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객차가 13% 16%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 국외 부재다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22 마이너스 22 두 개 더하면 50%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외 동포들이 한 표를 던질 때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죠? 더블당 후보한테 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50%라는 것은. 여기서 이런들 조작을 조작에 사용한 세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정확하게 뭐죠?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투표지를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입니다. 좌우대칭이 없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거의 오차범위로 아주 작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다 나온 다음에 조작값을 사용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마지막 길은 끝단위 한 자리까지는 맞춰가지고 다 이러면서 재연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전부 다 뭡니까? 다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치하에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묵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기 이런 일을 여러분들 뭐 그냥 백성들이 그냥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나는 저 방송 내용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한 4년 정도를 투자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정확하게 파악 하신 겁니다. 이 공직선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제가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방송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왜 제 소임은 많은 부분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게 4년간의 대회장정에 여러분들 마무리까지 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실들이 다 까발려졌고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여러분들을 속였던 사기를 쳤던 선거 사기범들은 간담이 선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만든 why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가 전부 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운로드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뭐죠 그걸 내려버린 겁니다 지금. 지금 내려가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특정 정당과 야합한 선거관립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기초위원 강력의회 의원 교육감을 다 만들어 온 겁니다. 10년 동안. 이 규칙 이 간단한 이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립위원회가 조작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들었고 그 선거결과의 이런 정거물 소위 부정선거의 정거물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다 올라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종이를 파쇄해서 태우고 뭐 다 좋다 이야기야. 그러나 당신들이 만든 소위 위조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영원히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자연스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난스로 이미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발표된 자료는 그냥 조어나 굳으나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여러분들 그냥 국가가 국권이 되면 그러면 그냥 깔아뭉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선거 부정 좀 했다. 누가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나가겠죠. 그래 국민들이 일어나서 피를 보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죽어 지내겠다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돌아갈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런 짓들을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제 강원도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강원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들이 두 명이 나왔습니다. 두 명이 보시게 되면 강원도에 국힘 6명, 민주 2명, 8명이네요. 8명 가운데 6대2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두 명이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당선자가 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힘당 후보가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당선자였는데 그 당선자를 경기도에 14명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두 명을 낙선자로 바꾼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4월 10일 총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2대6 국힘당 승리. 그런데 두 석도 다 훔쳐간 겁니다. 0대8인 겁니다. 국힘이 8석 모두들 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이 춘천철은 이게 허영과 김해란 후보가 붙었습니다. 허영 후보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를 올해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될 것 같은 동일한 위조투표지 제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당선자가 된 겁니다. 두 번 다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대한 아주 행운하가 허영 후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해란 후보가 5만 8천표 허영 후보가 5만 7천표 1,082표 차이로 허영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김해란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1만 2,813표를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선관위가 허영 후보와 함께 더해 줘 가지고 그 격차가 허영 후보가 최종 결과가 1만 1,731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투표함 까면 되지 않습니까? 그 투표함에는 이미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투입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위조투표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그냥 위조투표지 세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떠냐 당장 뭡니까? 실제 사전투표자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선관위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5월 9일 날 삭제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선관위 서버 그다음에 단말기를 다 포렌식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겠죠. 로그인 기록들이 다 나올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명은 원주얼입니다. 이 송기헌 후보도 이번에 3선이 됐는데 손기헌과 김완선이 대결한 데에서는 만 표까지 안 넣었습니다. 9979표를 집었는데 조작 정도가 작은 거죠. 그런데 조작을 안 했을 때는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김완선 후보가 1978표를 이긴 선거입니다. 그것을 8,001표 차이로 송기헌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거기서 9979표를 선관위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제조해 가지고 송기헌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 더해 준 겁니다. 이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강원도의 두석이 모두 다 선관위가 더블당 후보에게 선물을 당선을 한 것을 선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허영 후보는 이미 오래전에 4월 한 13일 정도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허영 후보는 제쳐두고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송기헌 후보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송기헌 후보와 여러분들 김완선 후보에 대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최종적인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과천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붉은색을 칠한 부분들 송기헌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와 전부 다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뭘 가지고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선거인 수를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 수에다가 몇 분의 1을 곱해 가지고 더블당 송기헌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 모두 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준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그래프인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가짜인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과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넣어주면 위조 투표를 넣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절반을 국힘당 후보에서 빼앗아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더한 모습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앞에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9977표를 어디서 여러분 집어넣는 거 아니까 한 번 보시죠. 송기헌 후보의 더블당의 송기헌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8,005표 이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이 안에 선관위가 되어진 위조 투표지 2,580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2,580표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선거인수 12,648표의 5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여기서 조작은 어떻게 했는 거 아니까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건 2,530표입니다. 그럼 8,500표 가운데서 5,475표는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오셔가지고 송기헌 후보와 함께 던진 진짜 표고 2,530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제공한 위조 투표지가 2,530표가 나온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51표가 가짜인 겁니다. 151표 가운데 진짜는 95표밖에 안 되고 56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위조 투표지로 더해준 겁니다. 56표는 어디서 나왔냐 국외 부재다 투표 선거인수 278 곱하기 5분의 1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한 겁니다. 이 짓을 5년 동안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10년 동안 이렇게 간단한 여러분들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서울 강원도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 강원도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6분의 1 부산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호남 이렇게 이렇게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y골 a 플러스 x 선형 방정식에 따라 가지고 표를 전부 다 a만큼 대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우리가 명룡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니까 표를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해놓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977표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오신 분은 27%밖에 안 되는데 국민들에게 33.74% 왔다고 이러면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6.73%만큼 발표 사전투표율 빼기 실제 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그게 9979표입니다. 그걸 전부 다 송기현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송기현 후보가 조작되기 전에 사전투표율이 49%밖에 안 되는데 59% 뻥튀기란 겁니다. 송기현 후보는 당일투표율이 47%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59%입니다. 차이가 플러스 12%인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오차범위 0의 3% 내로 아주 작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기짓을 계속해온 겁니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에서 4% 격차를 냈네요. 4% 격차를 당일투표한 4% 격차로 국힘당의 김완석 후보가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몇 %입니까? 19% 차이를 내줬네. 표를 997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정돈을 한 번 더 이렇게 해나가신다 복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제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세석입니다. 제주갑 제주얼 서기포실 제주갑 제주얼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서기포실은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 발표는 3대0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겼다 그렇게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대1인 겁니다. 한석을 차지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보시게 되면 제주갑에 문 대림과 고광철이 붙었는데 이긴 겁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지역이죠. 21,019표 차이로 격차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전산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역대 선거를 모두 보게 되면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데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대구 광역시에도 조작을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 비용을 보존받기 위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 나오면 세금에 다 돈을 대돌받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또 버는 데는 규제들인 겁니다. 돈을 세금이 공돈이니까 세금으로 빼먹기 위해서 전국을 다 골고루 조작을 하는 겁니다. 21,000표 차이로 이긴 후보를 32,000표 차이로 더 크게 이기도록 만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11,254표를 제주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를 더해줬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제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가 이겼습니다. 2만 8,000표 차이로 2만 8,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표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11,295표에 위조 투표를 더해줘 가지고 3만 9826표 차이로 격차를 벌려놓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예외 없이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대로 왜 조작을 다 골고루 하느냐 선거 보전 비용을 아마 봤는데 득표율이 무슨 15%인가 17%인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또 빠사기들입니다. 전국에서 딱 세금 빼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걸 한국 국민들이 침묵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체제하에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북조선처럼 그냥 선관위가 그냥 해가지고 발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선거가 바뀐 지역이 여기입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국민의힘의 고기철 후보가 아주 잘 싸웠습니다. 1,968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9,958표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관위가 위조투표를 제공해가지고 위승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990표로 승리하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불과역적 자료입니다. 발표가 되고 나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한국은 비교적 통계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라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선거가 마치고 나면 발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푸른색 건 것이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승곤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거소선상을 제외하고 제외국민투표 국회 부재자 투표 각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만큼의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해서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고 여러분들 다 끝나고 여러분들 다 일본 말로 시마이라고 합니까 다 끝냈는데 그 증거물이 뭐죠 이 선거 데이터가 남아온 겁니다. 선거 데이터의 이름들 뭡니까 공병원을 비롯한 제외야 전문가는 일당들이 뭐죠 뭘 찾아납니까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을 어떻게 했는지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계를 전체 다 내려버린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못 보게끔. 지금 여러분 선관위 가시게 되면 엊그제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통계를 전부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아우성입니다. 공박사 여러분들 강의 듣고 가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했더만 전부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몇 분이 그 통계 오그노 대표를 방문해 보시면 아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드라이브에 올려놨을 겁니다. 미디어의 오그노 대표와 함께 가셔 가지고 후원도 좀 하시고 다운로드 좀 홈피에 다 내렸어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겁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범죄가 그냥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 범죄가 이렇게 뭐죠 이게 그냥 드러난 거 아닙니까 중학교만 나온 사람이면 다 알 수 있게끔 y 골 a 플러스 x로 a를 x는 국민들이 던진 거고 a를 뭐죠 선관위가 더해 준 게 다 발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국민들이 그랬으면 제가 어제도 어제 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제야 전문가나 제 방송을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선거관련의 홈픽을 방문하셔서 해당 지역구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조작간만큼만 선거인수에 곱하시면 그냥 조작을 몇 표했는지 여러분들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그노 대표가 어디 드라이브 올려놨으면 누가 드라이브 올려놓는 걸 봤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이거를 저지른 놈들이나 이거를 그냥 뭉개는 놈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나중에 다 죄 받을 겁니다. 이 벌 받을 겁니다. 이거를 노란색에 있는 선거인수 가지고 다 이름들 제조해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더해 준 겁니다. 위조투표제를 더해가지고 본인들은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다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표를 쑤셔 넣게 주면 여러분 표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깐쭉같이 여러분들 속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를 집어넣게 되면 차이칱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 투표 차이칱 그래프가 좌우가 열병식을 한 것 같으면 딱 좌우대칭에 크기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처럼 이렇게 큰 게 나옵니다. 그러면 100% 뭐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100% 부정성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게 이건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일단 포렌식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반나절만에 다 찾아낼 수 있는 작업들을 윤 대통령이 그냥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정업 남원업 성산업 안덕면 표선면 대정업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남원업 플러스 13 마이너스 12 성산업 플러스 12 마이너스 9 이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미친 수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집단 대정업의 투표자로부터 4박 5일 사이에 샘플인 사전투표자 그룹을 추출하고 4박 5일 후에 당일투표자 그룹을 추출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총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오차범위 0에 3에 3%포인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1%, 12%라는 것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표를 누가 더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이름 근본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가장 대들부와 같은 대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들 사이에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하다. 선거는 특별한 통계입니다. 표본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전투표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이렇게 11%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무식한 인간들인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되면 모가지가 날라가는지 않습니까 이 조작을 투표소별로 다 합니다. 전산 그렇게 수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서귀포시의 대정읍에는 12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이게 사전투표율이 58% 더블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플러스 41%입니다. 이게 투표소마다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45, 41, 50, 48, 48 당일투표 전체를 다 평균값을 더하게 되면 플러스 48%입니다. 엄청난 격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12개의 투표소에 평균값 48%포인트하고 사전투표 득표율 58%포인트하고 10%가 나는 겁니다. 이건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의 사전투표도 59%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표본수가 만 개나 되거든요. 이게 이런 정상적인 투표가 되려면 사전도 48% 비슷해야 되고 제외국민투표도 48% 비슷해야 되고 관외의 사전투표도 48%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전체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하는 겸 시시고 이 서귀포시의 더불어민주당의 위승곤 후보의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소 5916표가 이게 여러분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게 부풀린 겁니다. 진짜는 3905표밖에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위승곤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 2011표를 대해준 겁니다. 2011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노란색 칠한 관외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만 53표에다가 5분의 1 내장당 한 장이니까 그걸 곱하면 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가 위조투표지의 메카였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범죄를 10년 넘게 해온 겁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들 3천 명에 1년에 9천억 예산을 쓰는 조직이 10년 이상 이런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이 부정선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깔아뭉겨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산 쳐다보는 겁니다. 본인 재임하고 있는 2년 동안 위조투표지 제조생산을 막을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나 관찰을 못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선거에 관한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동갑내기로서 정말 개탄하는 겁니다. 당신은 개나 키우면 되지만 우리는 새끼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당신이 사람이냐.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이야기죠. 백성들이 죽는 일이고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 뭡니까 살아갈 수 있냐 이야기. 당신은 개나 키우면 되지만 우리는 새끼가 있다 이야기죠.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찾아냈는데 어떻게 이걸 뭡니까 대통령이라 해서 이걸 덮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당신들 생각해봐라.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덮고 갈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인간들아 어떻게 당신들이 덮을 수 있겠느냐. 동별로 어떻게 표를 위조투표 를 몇 표를 투입했니까 전부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9,958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로 투입했고 이걸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서 네 사람 이름 들어올 때마다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한 표씩 이름 더해 준 방법을 사용했고 이 제주갑이 아니죠. 이게 서귀포. 이 서귀포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오신 분은 39,832명밖에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39,832명을 사전투표자수로 개수해야 되는데 실제 사전투표자수는 39,832표인데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자수를 뻥튀게 한 거죠. 그래서 4월 5일과 6일 날 사전투표가 진행될 때 4월 5일 오전 8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 방지된 뭐가 답지했습니까 저희들이 참관인들이 새는 실제 사전투표자수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떠오르는 발표 사전투표자수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다른 거죠. 선관이 메인서버 포렌식하고 단말기 포렌식하게 되면 로그인 기록이 착하게 말해 줄 겁니다. 여기는 4명이었는데 메인서버는 7명이 기록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고 재검표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가짜 투표를 이미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자수는 지금 선관위의 5월 9일 날 삭제될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여러분들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성부를 1968표로 고기철 국민의힘 부부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작해가 7990표로 패배한 것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장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25.72%가 오셨는데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를 32.11%로 6.39%만큼 뻥튀기한 다음에 표를 9천표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위성곤 더블당 후보 한 개 더해 준 겁니다. 위성곤 더블당 후보는 조작되기 이전에 사전투표율이 49%포인트였는데 59%포인트로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이런 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한 것하고 수정한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여러분들 그런 통계학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게 좀 이상하다. 왼쪽은 기계적인 아름다운 인공미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리정돈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가 서귀포시에서 잘 싸웠습니다. 51대 48로 이긴 겁니다. 3% 앞섰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9,958표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인 위성곤 후보에게 더해 주면서 사전투표율을 59%대 49%포인트로 여러분들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25.72%인데 이걸 여러분들 뻥튀기해 가지고 32.11%로 여러분들 끌어올린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이 사전당일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0.81이라는 것이 이게 조작되기 이전입니다. 위성곤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81장을 받았습니다. 81장을. 그런데 표가 9,958표로 투입되면서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아니라 사전당일 투표지 100장당 위성곤 후보가 122장의 사전투표를 받았다. 표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이런 조작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비중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이렇게 해온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선거 부정 문제에 별로 관심이 안 가졌고 당연히 선거는 정직하게 하는 걸로 알았지 선거를 이렇게 도덕질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4년이 흘렸고 60대 초반에 가장 귀한 시간 4년을 선거에 그냥 매진한 겁니다. 매진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면 10년 이상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항상 수혜를 보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거나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는 친민주노총 후보들이 덕을 많이 받습니다. 덕을 받고 윤 대통령 하에서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방식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일정 퍼센트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해 온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냥 선관위가 위조 사전투표지 투표자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면서 그냥 득표수를 조작해 온 겁니다.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2014년부터인 것 같고 그 이전에는 국외 부재자 투표나 국내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그걸 끊임없이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이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이번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황우여 씨 그다음에 김무성 씨가 천우리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있는 당시에 이 사전투표 제도의 전면 실시를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다 마련됐습니다. 빼앗은 것은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사전투표 제도가 모두 다 제도화 될 수 있다 다 힘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 부정을 획측하는 사람들은 국내 부재자 투표와 국외 부재자 투표의 재미를 본 다음에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사전투표를 양일간 실시하고 사전투표는 특별히 당일투표와 달리 선거인 명부를 없애버리고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 없이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디지털 명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인쇄가 사용하는데 그 이전에는 97년까지는 도장을 직접 찍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그리고 그 투표관리관이 도장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투표가 딱 시작되는 그 첫날에 그냥 투표록에 그냥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는 것으로 가름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나 일체 조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가 운영이 되어왔고 2012년도에 이런 사전투표제도가 전면 실시되는 제도개관을 보더라도 이 문제를 두려워해 가지고 그때 국회의원들이 당일투표처럼 절치선 그 다음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반드시 명기를 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는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언론이 침묵을 하고 여야 의원들이 다 침묵을 하고 무엇보다 빼앗은 것은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철두짐에 덮기로 굳게 결심한 남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직선거일에 그냥 덜너리를 서고 권력은 선관위하고 더불당이 결정하는 그런 체제가 정착되고 고차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저는 가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형사건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본인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든 그 참정권이 박탈되는 것을 본인의 운명에 자식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4월 27일 날 용산 인근에서 열린 집회의 참석자들을 보고 주변에서 많이 왔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보고 아 이게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구나 자기 것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구나 아 이게 정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좌파들에게 완전히 접수가 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의 의미는 딴 거 아닌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이 오랜 동안의 준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선거 장악을 통해서 권력을 영속화시키는 바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문장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전혀 뭡니까 싸울 의지가 없고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이 부정승을 해결하는 것은 국민들이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되찾을 수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해 주겠냐 이렇게 생각해 봤던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그냥 발등을 찍은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전부에 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개개인의 안의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부정은 우리끼리 잘 헤쳐먹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원배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하지만 더 여러분들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끼리 헤쳐먹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우리끼리 헤쳐먹기 위해서 나라도 뭡니까? 그냥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외시와 결닭해가지고 우리끼리 헤쳐먹을 수 있으면 다 아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헤쳐먹을 수 있으니까 이러면 동포들을 완전히 개대지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침묵하고 대학 교수님들이 다 침묵하고 교회가 침묵하고 전부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나는 주넘하게 경고합니다. 이 은폐와 침묵과 비겁함과 소심함의 여러분들 대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세 손손치울 겁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심장한 사람이 다수겠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공기를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이런 대한민국의 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체제하에 사는 겁니다. 그 체제하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경고가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4월 11년 총선 딱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현장 여러분들 선거 문제는 제가 적게 다룰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공 박사 손을 털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긴 게임에 내 인생의 거의 전부를 여러분들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 싸우다 죽어라 이렇게 당신 혼자 나가서 싸우다 죽어라 시위에 몇백 명 참가해가지고 여러분들 끄떡도 안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를 접수한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접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목줄을 딱 챈 겁니다. 국민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수준까지 다 밝혀낸 겁니다. 제 소임은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어느 놈이 했는 것만 여러분 현장만 여러분 못 잡았지 거의 전부를 다 드러낸 겁니다. 어떤 식으로 도덕질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여러분 남은 것은 그냥 국민들의 몫인 겁니다. 모르고 당하면 몰라서 당했다 하지만 그냥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다 알게 됐으니까 그 알게 된 걸 가지고 각자가 여러분들 하는데 우파 지도자들도 단결하고 이게 참 더물지 않습니까 다 저마다 이익이 있으니까 사심이 있고 하니까 뭐 투쟁을 하는데 어젠다도 다양하고 뭐 다양성은 좋은 거지만 뭐 힘이 결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한 거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고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게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거듭되면서 사람들이 다 선거를 포기합니다. 베네수엘라도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70% 80% 정도 선거율이 높았습니다. 투표율이. 그런데 그다음 투표 안 합니다. 다 모처에서 결정하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 여러분들 선거 방송 마무리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선거 방송부의 내용만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에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생성형 ai 그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크게 여러분들 거의 뭐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 정도 육박할 정도의 그런 기업이 됐는데 그동안 많이 방송해드렸습니다마는 ai 슈퍼컴 ai 서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gpu가 가동되었는데 메모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 고대육폭 메모리지 않습니까 한국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독점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잘 살려면 잘 나갈 때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수소 수소 giving 수 lud